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에 형성한 방금 데이군이 불렀던 그 부분의 안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어서서 보여주시는 건가요? 데이군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. 당근이죠.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, 아버지님. 자유를 닮아가는 저 몸짓, 잘 봤습니다.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인데요.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.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. 순서도 정말 고심 끝에 결정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다 작사 작곡한 곡이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가 좀 더 잘 담겨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저희 이야기가 잘 담겨있으니까 주에게 그 부분 들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앨범을 한 곡씩 듣는 것도 좋지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스토리까지 유념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해보시는 것도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면 바라봐 주시고 보수 취해주세요. 네, 정면 바라봐 주시고 보수 취해주세요. 팀 내 랩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잘 아시겠지만 저음의 랩이 아주 매력적인 멤버입니다. 0.1초만의 매력에 빠져든다고 하는 마성의 멤버 박우진 군. 우너자이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파워풀한 에너지도 대단한데요. 제 주변에도 우진씨한테 폼덩 빠졌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. 네, 이제 우측을 바라봐 주셨으니까 좌측 바라볼까요? 아주 리듬직스러운 남자다운 모습의 박우진 군이었습니다. 앞으로 ABC 키스에서 보여줄 우진씨 매력을 기대하면서 촬영 역사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